미국 경제 4분기 경제 성장률 미국 경제 4분기 경제 성장률 거의 전기비 대비해서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보압 수준이다. 증시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연일이니까 S6 4승이니까 마이너스 0.1%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성장 수준은 당초 예상치 1.1%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있는데요. 오늘 그 증시사항 보면 지금 43포인트 떨어졌다 이렇게 자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는 미국 증시가 견실한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떨어지긴 했지만 또 14분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했다고 하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더블 딥시가 성장률이 떨어질 때 고질적으로 등장하는 비간론은 이번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또 그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상치가 1.1%였죠. 그것보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은 많이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뜻인데 미국 경제 성장률을 통계하는 축의 방식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3분기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나서 4분기 성장률은 통계기법상 메이스백터 기저효과라는 표현을 써서 성장이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아시겠습니다. GDP를 축의하는 다른 경제 지표를 축의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분기 수준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하는 방식 그 다음에 전년 동기별은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이 과거에는 전년 동기방식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전분기 방식 내지는 전분기 연률 방식을 취했다. 오늘 발표한 마이너스 0.1%는 전분기 연률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수에서 분모의 수치에 따라서 분자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분모의 수치에 따라서 분모가 높으면 분자가 동일한다 하더라도 성장률은 낮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동일하더라도 분모가 낮으면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분모에 따라서 성장률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기적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발표한 것이 4분기 성장률이 한 달 후에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드밴스 속보치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잠정치가 발표되고요. 마지막 한 달 치에 확정치가 발표한다. 그래서 일전에 한번 속보치에서 잠정치를 수정하는 것도 수정치고 그 다음에 잠정치에서 확정치를 하는 것도 수정치는 수정치인데 그거를 잠정치를 수정치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교정시켜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속보치가 마이너스 0.1% 나오지만 잠정치는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수출이 부진해서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민간소비라든가 기업의 설비투자 같은 일축은 상당히 견실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과거의 패턴상 수출이 부진하고 정부 지출이 부진하고 했을 땐 속보치가 많이 떨어지면 잠정치에서는 반드시 성장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달 후에는 성장률이 이것보다는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경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저효과를 저희가 감안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경기 실제로 어떻게 경기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경기순환에서 보면 저점과 정점의 사이에서 회복기, 침체기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기에 접어들느냐, 세택에 접어들느냐 이걸 판단하는 것은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 영어학자로는 MBER로 표시하죠. 여기서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분기 수준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월별 수준이라든가 분기 수준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아마 그렇게 크게 부여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분기 지표는 2분기 연속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2분기와서 판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 지표는 기저효과가기 때문에 그때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춤추게 되면 사실 당신은 월별 수준에서 지난주에는 좋았는데 이번주에는 안 좋게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춤추게 되는 배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월별 지표는 대체로 3개월 이동평균으로 그때 상황을 판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그때그때그때 지표가 발표할 때 그때그때마다 춤추면 사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기 수준은 2분기 연속 그 다음에 월별 수준은 3개월 이동평균으로 미국의 경기 상황을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4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왔다 해도 올해 1분기의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2분기 연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미국 경기 상황을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올해 1분기 성장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일단 올해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 전망하는 사람들 거의 다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4분기 성장률이 안 좋게 나오고 나온다 해도 사실상 종전에 유지했던 경제 전망층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성장의 내역을 보면 총수 항목별 보면 수출과 정부 지출 재고 부분이 마이너스용입니다. 이건 당연히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재정 절벽 앞두고 정부 지출을 쓰지 못했으니까 거의 안 썼거든요. 이 기업은 대체로 보면 미국 경제 정부 지출의 기업은 0.5에서 0.7%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이걸 전혀 안 썼습니다. 못 썼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미국의 성장률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연히 정부에서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기업의 재고는 늘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마인드한테 불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경제 생명은 뭐냐? 결국 GDP 차지하는 70%가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데요. 민간 소비가 되느냐? 이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또 잠재 성장과 관련해서 기업의 설비 투자가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기업인들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 소비라든가 기업의 설비 투자는 의외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질적으로 전체 성장률이 마이너스 0.7%로 지한 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성장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정전에 FRB가 유지해오고 있는 잠재 성장 수준 3% 올해 도달할 것이다 하는 시각 그다음에 CEO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2에서 4%까지 올해 성장률이 유지해올 것이다. 결국 중간 수준은 FRB가 전망하는 것과 독일어죠. 3% 그래서 이번에 성장률이 낮게 떨어진 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질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결국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보에서는 이번 4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미국의 연준 정책회의와 관련해서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나온 것이 오히려 좋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같은 성장률 수준을 놓고 우리가 증시해서 그럴 때는 좋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마이너스 0.2%로 나온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둡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화종이 그러실 거로 아마 들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미국 경제가 당초 해상보다 빨리 성장함에 따라서 작년 12월 연준회의서부터 양정원의 정책의 조기 종료 문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시적 측면에서 보면 왜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안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증시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았냐 하면 양정원의 정책이 만약에 4분기 성장률이 예상치 1.1%보다 헐등히 좋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2% 이상 나왔다 하면 양정원의 정책의 조기 농장 문제에 불과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아침에 발표된 FRB의 회의 결과도 상당 부분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올 거고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면 그동안 양정원의 정책에서 미국 증시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마너스가 되니까 자 4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높게 한 2% 이상 나왔을 땐 오늘 증시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했을 땐 이거보다 썩 좋아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기 부양 기조가 그대로 의지한다. 통화정책 기조가 그대로 의지한다 해서 한 번 씌워가는 것도 사실상 미국이 아직까지 모든 문제가 풀어진 건 아니거든요. 너무 낙관적 기조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재정적자 국가체험 문제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경기가 되냐면 구조적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경제정책의 기조가 확 바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오히려 4분기 성장률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지는 것도 위기를 완전하게 극복하는 차원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기반을 마련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소식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중요한 것은 오바마 정부의 입장입니다. 4분기 GDP 성장률이 워낙에 좋지 않게 나왔고 그런데 시점이 이제 직권 2기를 시작하는 시점이죠. 어떻게 경제정책을 꾸려나갈 것을 예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상당히 행운이 있으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최고 책임자가 출발할 때 어렵게 출발하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미국 경제도 1분기 때 금융위기라는 아주 이걸 겪으면서 그걸 극복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2기가 되는 결정적 얘기가 됐거든요. 이번에도 집권 2기 때 출발할 때 미국 경제가 상당히 좋다. 뭐 출구 잘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번에 성장률이 좀 낮게 나오고 할 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까지 유지했던 정책을 좀 더 미국 국민 입장에서 보다 신경 쓰는 해외지 않고 보다 신경 쓰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시각이 위기의 워싱턴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 성장률이 발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난 이후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위기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창출을 우선한다. 성장률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고용 창출을 중시한다. 그래서 집권위기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3기 연임은 안 되니까 마무리해야 되니까 미국 국민들의 경기 회복감을 파고든다는 측면에서는 의형상 성장률보다는 고용 창출과 어떤 민간의 체감 경기 개선원 쪽으로 더 주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리시오링 정책이라든가 수출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달러 역사 정책은 그대로 추천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첫 연준회의가 끝나고 이렇게 쓴다는 사실 미국의 통화 정책 목적은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이제는 고용 목표제 그래서 실업률을 6.5%까지 떨어뜨리는 게 가장 우선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첨명했었는데요. 이게 성장률의 의미와 그 다음에 고용과 의미와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목표는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고용을 증대시키니까 고용을 증대하면 내일 발표하는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니까 성장률이 떨어지는 의미에 대해서 고용이 개선되기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책 단계 입장에서는 고용을 증대적으로 대답하니까 월가에서도 그런 쪽으로 긍정적 반응하는 거다. 이렇게 볼 때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미국의 경기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단순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진짜 지금은 고용을 창출해서 미국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개선하느냐 이 여부가 결국 체감 경기에 투자 심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결국 이 여부를 좀 잘 보시면서 미국 경제 사항을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오늘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요. 14분기만의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시장이 좀 충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나마 시장은 좀 견조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현재 미국 경기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